경찰이 전 청조 씨를 김포의 친척집에서 전격 체포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바로 저 장면입니다. 공교롭게도 전 씨가 체포된 오늘 남현희 씨는 전 씨와 전 씨 어머니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제기된 전 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.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체포, 통신, 압수영장을 발부받고 전 씨를 체포했습니다. 법원은 전 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앞서 경찰은 두 건의 고소, 고발장을 접수받고 전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교롭게도 전 씨 체포영장이 발부된 날 남 씨는 전 씨와 전 씨 어머니,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남 씨는 전 씨와 전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기와 스토킹 범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,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고,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. 남 씨는 또 본인과 전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대질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